일단은 그건 저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 많은 성교사님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요. 제가 이미 비영리단체들하고는 여러 군데와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단체들은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월드비전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게 거기에 이미 행정조직이 있고 다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는데 성교사님들은 대부분 개개인이신 경우가 많고 또 교회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워서 사실은 제가 연결이 되면 일단 도네이션하는 것으로 저는 원칙을 하고요. 성교사님들이 일단은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중국에 계신 성교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일단은 사용해보시라고 일단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다 패널을 아까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지금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들이 수량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수량을 모은다는 게 뭐냐면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해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는 기간 동안은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좀 더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전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이것들을 성교사님들에게 제가 도네이션을 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성교사님들이 써보시고 익숙해지시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 특히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닝이 돼야지 누구에게 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정부의 허가도 이거는 정부에게다가도 연결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각각 성교사님들이 지혜를 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나 그를 통해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을 저는 많이 항상 마음에 두고 이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든 영생을 줄 수 있는 리빙 워러라는 것을 준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령의 힘을 위해서 저희 영이 어쨌든 새롭게 살아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살아가던 목적이지만 또 저희들이 그것을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복음을 전할 때 또 같은 워드인 워러를 통해서 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성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교사님들에게 존경을 전하고 또 제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더욱더 많은 기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교사님들과 동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